자 유튜버 여러분들 아프리카 여러분들 다음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빛나는 마다에서 버지를 찾으세요.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 탔어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기까지는 이제 방사능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워아머를 다 모든걸 수리를 해갖고 미니건까지 착용이 났구요. 가장 중요한 핵융합코어 어 이거를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. 어 그래서 완벽하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 저장 한번 하구요.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자. 쭉 가서 이 다리를 건너는거야. 이렇게 내가 봤을때는 이쪽으로 굳이 갈 이유가 없어. 너무 멀다고 그치? 방사능이 들어오고 이거 코어 자체가 많이 많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가다가 전설 만나면? 그건 진짜 방송 천재죠.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려나? 자 보자. 어 그래그래. 여기서 살짝 왼쪽 방향으로 가야겠다. 지역 발견하고 파워아머 입고 가자고? 아 그래. 야 좋은 생각이다. 어 그래그래그래. 그래 그게 그게 낫겠다. 어 그게 낫겠어. 그러면은 그럼 그냥 여기다 세워두고 가지 뭐. 어 여기다가 그래그래그래그래. 이것도 여기다 세워두고 갔다 오자. 어 그래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하다. 지역을 발견한 다음에 어우 야 나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셨네.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예요. 좋은 아이디어예요. 코어를 왜 빼가. 저 그냥 훔쳐가요 이거를? 왜? 진짜? 하하하하 와 야 이거 야 이거 게임 못해먹겠네 이거. 야 가만히 생추어리 두고 와야겠네 그러면. 야 그래? 이걸로 훔쳐가? 와 와 진짜 무서운 세상이구나. 어 야 이거 진짜 리얼리티 게임이구나. 보라오실 어 난 진짜 충분히 리얼리티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또 이런 식으로 또 진짜 강도까지 있을 줄 몰랐네. 3회차 유저는 그저 웃어? 인생 굉장히 힘드셨나봐요. 문구님 어 누가 말해준 거야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. 오히려 어 제가 훔침을 당하기를 원하신 거지. 저분은 어 그쵸? 음 시청자 꿀잼의 또 기회를 이렇게도 놓치셨네요. 음 바로 가자. 그래 좀 인간적으로 너무 멀긴 했어. 가자. 그러면은 그 선만 방사능이 들어오는 거야? 그 선만 방사능이 들어오는 거면은 최대한 많이 가야겠네. 음 아 나 뭔지 알 것 같다. 그 섭으로 가는 그 강이 방사능이 심할 것 같다. 그 지역보다 어 이해가 된다. 왠지. 여기서 진짜 바닥에 있는 웅덩이 있잖아. 작은 웅덩이 있네 진짜. 어 그냥 그냥 라드엑스 빨고 맨몸으로 돌진했어? 아 다들 이제 플레이 방식이 다 되는 뭐 다르니까? 어 그냥 거기다. 방사능 세상이야? 그래? 조졌네. 자 이쪽으로 가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 그래.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가능하면은 핵융합코어 좀 하나 찾았으면 좋겠구만. 오 깜짝이야. 그게 많이 없어 지금.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핵융합코어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도 찾았어요. 어 하나 더 찾은데 극혐이 뭐야 저거. 어 저 어 이거 포켓몬스터 아니야? 포켓몬스터? 이거 각 자기 그 이상한 포켓몬스터에서 많이 봤는데? 어 어 뭐야? 어 별거 없어. 어 카라 피카츄인 줄 알았네? 어 별거 없는 놈들 있네? 이거 자기 포켓몬 들고 오는 줄 알았네? 씨 가만있어. 아 왜 이래? 이거 좀 진짜 버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. 가라! 불동몬! 아 디지몬이구나. 어 깜짝이야. 어어 깜짝이야. 어어 어어 나 가로등 보고 깜짝 노는 건 난 또 처음이네. 나 여기 뭐 없냐? 어 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왠지 절로 갔으면 쉽네. 이거 이쪽끼리 또 템이 없어 보여. 어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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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와 있는 거 봤어? 어 사람 산다라는 거지? 어? 와 로봇? 무기를 바꿔야 할 땐가?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경보 올리는 건가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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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거 미친 야 이 미친 와 이 잠깐만 와 미친 와 아니 앞에 앞에 있는 눈은 두 명 열리는 건가 했는데 와 저기서 저게 나오네 와 미쳤구나 저거 잡으면 핵 누가 구워줘? 어? 팍 팍 팍 팍 팍 팍 와 이거 또 안 깰 수가 없는 위치네 또 그러면 아 이걸 또 내가 또 방송 천재되네 아 또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건가? 저기 그럼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야 잠깐만 이거 여차하면 미사일 런처 써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이 자식들 저 앞에서 저장 한번 하자 지금 레벨은 위험하다고요? 허허허 이때까지 뭐 레벨 돼서 뭐 한 거 아니야 어 저기다 여기서 저장 한번 해 야 난 레벨 7대 스완 잡았어 쟤가 수완보단 안 쎄 쟤 수완은 있잖아 쟤보다 3배는 쎄요 진짜 가만히 있어보니 쟤도 어떻게 잡는다 아니 저기 뭐야 컴퓨터를 해킹할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? 발각댐? 아니아니 한 번 음 휴전세 저격 쉽지 않거든 여기서 한 번 한 번 해킹 한 번 해보자 천천히 걸어가 보자 천천히 걸어가서 아 미친 아 미친 와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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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아 미친 어? 걔 붙었나?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개이득이야 개이득 야 개이득 피 깎였다 피 깎였다 피 깎였다 어 개이득이다 자 자 자 쟤 나갔을 때 잠깐만 쟤 나갔을 때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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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전문가야 아 미친 전문가야 아 미친 전문가야 어떡하지? 어? 잠깐만 쟤 죽여야 어어 깜짝이야 와 아 잠 저 안에 있나 했네 핵 융합보호가 어? 쟤 왜 저래? 아냐아냐 이 정도는 안 돼 됐어 됐어 아니 확률이 왜 이래 이건 아니지 됐어 아우 보존네 우와 개아퍼 우와 야이 미친 아우 뒤를 노려? 야 그거 할 수 있냐? 가서 뽑을 수 있나? 야 몰래가서 아냐아냐 아냐아 아잇 뭐야 왜 전설이야 아니 미친 아잇 아잇 아니 미친 야 가면 가면서봐 와 이걸 또 내가 여기서 죽여 rite 엇 이제 组 엇 엇 엇 엇